오늘 의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의 기록에 남을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를 한 주 동안 답을 내리시면서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플랫폼, 사역적 플랫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없거나 당장 지금 사역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눌리지 마시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살아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강단 말씀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구조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적 선언문이라고 했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 있고 은혜 많은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저도 성경을 좀 읽는다고 읽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로마서 16장을 읽었을 때 참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은혜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어렵거든요. 사람들 이름이 요즘에 교구에서 읽을 때 사람들 이름이 많다 보니까 좀 생소한 이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어렵고 마태복음의 낳고 낳고 이런 이름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복음 쪽으로 이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다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인가 보다 사람 이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을 때랑 지금 완전 다르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성경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도덕책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 많이 있잖아요. 오른밤 치면 외밤 되고 친구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따라가고 누가 헐벗으면 벗어주고 어떤 사람 성경책을 이렇게 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복음으로 답내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깊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걸 또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제 1, 2절 안 봤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냐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 6, 11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과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쓰여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썼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이 성경에 쓰여진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렇게 겪었던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6000년 거의 이렇게 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쓰여진 3, 6, 11장의 이 문제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 전혀 다를 것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으로 말씀해주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 플랫폼으로서 나의 삶과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나의 삶을 어떠해야 된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를 눌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록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누가가 이 바울의 여정을 쓰지 않았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써서 전달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했고 이걸 전달한 그 누군가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이 전도자의 일지라든지 캠프 일지를 써야 되는 이유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 때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까먹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언약의 발자취를 잘 따라올 수 있어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에 어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교회에 사진전 공모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보 4번에 나와 있는 광고인데 1등 상품이 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 이렇게 광고 드리고 이제 사진을 지금 걷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한 40대이신데 이 집사님이 청년 때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단임 목사님도 얼마나 이렇게 젊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진 중에 이렇게 목사님도 목사님이 이제 볼링장에서 볼링하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면 뭐 상상도 못하겠죠. 목사님과 같이 볼링장에서 볼링을 친다?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예원의 청년이었고 정 목사님과 함께 그 청년 때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계신가요?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옆에 사람들을 또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맨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아주 잘 전했습니다. 특별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복음만 전했고 그 복음이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교회가 힘이 생기고 사제들이 힘이 생기면서 멋있는 교회당이 생겨나고 거기에 막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챙긴다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계산하다 보니 복음을 막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신 거죠.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고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날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저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역사에 오점이 생기면 복음 증거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또 나오지만 시계와 분쟁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주간 베베가 했던 중직자의 사명 브리스기가 부부들이 했던 이 동역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옆에서 이렇게 도운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의 여정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성경책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있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축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통으로 하나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 원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느린 것 같지만 함께 할 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갇히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풍성이 누려지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가 되어진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가운데 살아날 때 오늘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예원께는 성교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을 잘 맞추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송도님들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론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건 정말로 육신적인 눈에 속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 무엇인가를 분변하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선교 현장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불말과 불변거를 파송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그 가는 곳곳마다 손이 미치진 못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깨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